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 오늘의 회차를 한번 정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차 9만 7천마리로 무차받겠군요 9만 7천마리 젬스톤은 42 플러스 22 62개인가 42 플러스 22 64개 물방울석 물방울석은 4개를 먹어서 이렇게 5개가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순부락 지겸을 해주고 오늘의 판매 아이템 이렇게 팔렸는데 팔린게 뭐냐면 레전드리 메이지 글로브 가격이 40억에서 2억 내렸더니 바로 팔렸군요 옵션은 95초 가이드 2짜리 17성의 크리인트 마력 AD 유닛 이게 38억에 가이드 2짜리 판매가 되었군요 다음 아이템은 카오스 벨롬 벨롬 24% AD 2짜리 공심에 썩썩작 되어있는 38억에 팔렸습니다 판매 가격은 2개 합쳐서 4,6,6,7,7,7,8,7,5가 되는건가 76인가 보군요 76억이 판매가 되었군요 여기에 20억짜리 그리고 2억까지 76 96 98 98억인가 보군요 98억 정도 판매가 되었군요 아 이제 판매 물품이 없어서 이제 슬슬 뭐라도 좀 만들어내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페이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페이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 90유동 98억... 97억 오케이 마무리